야 잠깐만 나 손을 잡았어. 아니 이게 둘 중에 한 명이 서랍지가 있네. 영상 재밌게 하려고 막 실패 읽으라고 형들도 진짜 그런 틀어놔야지. 그런 장난 전 진짜 뭐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바꿔줘야 돼. 뭐야. 아 예 반갑습니다. 파프리 강호입니다. 오늘 또 뭐합니까? 왜? 자 두 세. 오늘 또 어깨가 쉬와. 찍고 한 번 또 왔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슈퍼맨의 도웅이야. 영수기야. 오케이. 어떤 사람인데? 안녕하세요 솔로 신정입니다. 최근에 이별을. 됐어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을 위해 실사판 어모어스를 준비했습니다. 오.. 드디어 실사판ата. 근데 게임 그대로 변형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조금 루anner을 바꿔봤습니다. 좋습니다. 화뿌리 어몽어스를 설명 원쟁을 떠나는 모험가들은 총 7명 이들 중 임포스터는 총 3명 크로원은 총 4명입니다 대기업이 다 3명이나 크로원 4명 중 1명은 대장 크로원입니다 임포스터들은 서로가 누군지 알고 있고 대장 크로원은 임포스터들이 누구인지 모두 알고 있습니다 게임은 총 5라운드로 진행되며 매 라운드마다 회의를 통해 모험을 떠날 크로원을 선별합니다 모험이 3번 성공하면 크로원의 승리 3번 실패하면 임포스터가 승리하게 됩니다 아까 전신 질문 대장 크로원이 임포스터의 정체를 알고 있다면 이게 게임이 되는 건가요? 그럼 시작부터 다 까발리면 되지 단 모험을 3번 성공시킨 후 임포스터들이 대장 크로원을 찾아내어 맞추게 되면 임포스터의 승리로 도로게 됩니다 대장 크로원은 임포스터들에게 본인이 대장임을 들키지 않게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아... 게임이 끝나고 맞추면 티를 내야 이런 티면 안 돼 그런 거 잘 안 돼 그래야, 승리꾼 사랑이에요? 화이팅 왜 이렇게 최종 승리하 팀에게 상금을 드리겠습니다 오 네 돈이에요, 네 돈? izado 난 착해, 진짜 착해 Q2 Q5 Q3 Q5 Q5 Q designed Davison Q5 Qрос qued입 자, 이걸로 가자. 어? 어, 봤어. 신났다, 신났다. 어깨가 신났다. 1라운드는 2명의 크로원이 모험을 떠나게 됩니다. 2명을 선별해 주십시오. 2명? 오케이, 가고 싶다면 저는 쭉 가야 돼요. 왜, 왜, 왜 가고 싶은데. 가기 싫어해요. 임포스터예요? 야, 이거 뭐야, 이거. 우상을 좀 지겨보겠습니다. 잠깐, 잠깐, 잠깐. 그러면 누가 가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가야 됩니다. 또 한 명. 지효랑 가겠습니다. 절대 임포스터 일이 없어. 임포스터가 지원을 안 한다? 이러려. 솔직히 제 생각에는 이런 수상한 인물을 굳이 안고 가려는 의도가 좀 별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회를 다 당신이 이용하냔 말이야. 2명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자우만 한 명 고르자. 네, 고르자. 오케이, 그럼 제가 가면서 한 명 손잡고 가요. 오케이. 그의 선택을 받을 사람은 승리로 이끌겠어. 승리로 이끌겠다. 아아악! 아악! 아악! 오케이! 아악! 자, 갑시다. 다음 되니까. 승리를 위하여! 크로원 화이팅! 가자. 크로원 화이팅! 크로원 화이팅! 크로원 화이팅! 크로원 화이팅! 크로원 화이팅! 크로원 화이팅! 모험의 성공과 실패를 OX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아, 이런 거구나. 하나, 둘, 셋! 플로원 화이팅! 원래 처음에는 그럼 실패를 안 하는 게 왜냐면 두 명이서 봤는데 실패가 나오면 이 둘은 일단 배실 쩌이니까 50%로 50%로 그럼 일단 이 둘만 빼고 가도 한 명은 제끼고 가요? 아, 그건 그냥. 하나, 둘, 셋! 자, 여러분의 모험은 실패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잘 왔어! 이렇게 잘 왔어. 역시 조그마한 사람이 더 많아. 뭐야? 실패를 안 담았다. 그런데 첫 번째 모험은 실패입니다. 왜 실패하는 거야? 저 왜? 아니 저거 무조건 안 돼. 당황하지 말고. 자극이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라운드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에 모험 인원은 세 명입니다. 나는 일단 참을 수가 없습니다. 열정이 지금 덜 끌어서 난 일단 이번에 무조건 가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저를 왜 신뢰하셨죠? 젖증이셨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불량 달라고 되게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입 담았고 있어요? 그러면? 동네님이 누구? 저 개인적으로 저 무조건 가야 되고요. 보라님이 가야 돼요. 또 한 명 더 더 빠지잖아요. 초록님과 빨강님 둘 중에 한 명인데 일단 두 번째 판이니까 초록님으로 한 번 셋이 가고 싶습니다. 가 보자! 가 보자! 믿어! 믿어! 동의사 하시는 거죠? 너무 약붙하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걱정 마세요. 충전소로 올려보겠습니다. 자 가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승리를 위하여! 요새 불량 많이 부족하니? 모험의 성공과 실패를 OX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여러분들의 모험은 성공하셨습니다. 내가 말했잖아. 우린 확실했어. 승리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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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번에 원정 잘 갔네. 잘 갔지. 진짜 잘 갔다. 이건 임포트로 시작하는데. 3라운드를 진행하겠습니다. 3라운드에 모험 인원은 3명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3명이네. 조금 걸리는 게 이렇게 만약에 3명이 크루원이라고 쳐. 그럼 남은 한 명 크루원은 누구야? 일단 나라니까. 그래 이 둘 중 한 명은 반드시 크루원인데. 크루원이겠지. 크루원이겠지. 이건 내가 해야 되는데. 너무 좋아. 크루원이네. 내가 크루원이라고 우리. 반드신 아니고 둘 다 임포스터인데 한 명만 실패했을 수도 있다. 아 그거 맞아. 먹어봐. 아 여기 이자. 오케이. 아 영잘 영잘. 다그맨스 좋아한다. 응. 안 돌이야? 여기서 한 번 더 가. 크루원의 승리를 위해서 캐시 한 번 더 갑시다. 이게 맞는 거 같아. 솔직히 승리를 위해서라는 게 맞아. 승리를 위하여 이 처음 가보고 싶어. 난 안 보고 싶어. 가보고 싶어. 지금 이게 지금 애들 장난이야? 뭐 유튜브 좋아하냐? 우리는 지금 복숨을 걸고 이 세상을 구하려고 하는데. 자 한 번 가보고 싶어요. 장난이야 이게? 아니 지금 이게 유튜브냐고. 이게 판매야 이 사람이? 지금 우리는 나라를 구하기 위해 그런 사람들. 아니 근데 갔던 세 명 중에도 임포스터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럴 가능성도 있긴 있지. 근데 그런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낫다고 생각하는 게. 오픈 중에서 세 판 이기면 끝나는 판인데. 만약에 아까 걸 그러셨다. 자기 정차 둘러나도 두 판 이미 있는 거예요. 이미 임포스터에 두 판 가져가는 거라서. 그럼 끝난 거야. 사실 앞서 좀 유리하긴 하죠. 전 개인적으로 여기 세 명은 완전한 시민이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확실히 잘 맞네. 이리 하시는 줄 알았어요. 임포스터가 왜 김밥 많이 먹는 거예요? 그냥 포기하려고. 뭐라고 하냐. 뭐라고 하냐. 합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정리를 위하여. 합리. 자유. 우리 성공 한번 내려가서. 서프라이 한쪽으로 달아주시고. 모험의 성공과 실패를 OX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자 하나 둘 셋. 손을 모두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모험은 실패하셨습니다. 야 잠깐만. 진짜요? 아니 이게 둘 중에 한 명이 살악기가 있네. 영상 재밌게 하려고 실패 일부러 하고. 형 진짜 그런 틈으로 하죠. 그런 장면은 전 진짜 안 했으면 좋겠다. 진짜 안 했으면 좋겠다. 내가 진지하게. 우리 밑에서 합리적으로 다 했는데 이따가 뭐라 얘기했잖아. 솔직히 보면 면목이 없어. 내가 가자 그랬는데 이거 O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받아야 돼. 아니 할 수 있어 O. 냉랭한 비운이 감돈다. 했어 끝이야 너 인제. 여러분들의 세 번째 모험은 실패하셨습니다. 일단 치킨은 좀 더 주시면 안 돼요? 4라운드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4라운드에 필요한 모험 인원은 총 4명입니다. 와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데. 이거 믿을 사람이 없어 지금. 하지만 4라운드에서는 실패가 2개가 나와야 실패입니다. 어 이러면. 이러면 해보는데. 근데 여기 셋 중에 2명은 무조건 크로 아니야. 그러면. 맞지? 그 정도는 맞지? 응. 이게 성공 실패 투표가 끝나고 나서 봤는데. 기가 굉장히 빨개져 있었어. 기가 빨개져 있었어. 기가 빨개져 있었어? 잠깐만 넌. 아니. 같은 데서 덥지 마세요. 해먹어. 왜 기가 빨개졌느냐. 들어 버린 거야. 얘가 X를 드는 걸. 안단네. 아니 이거 소리가 안 나겠지. 왜 이렇게 소리가 안 나겠지. 오늘 덩초이가 X가. 어떻게 나오게 했지. 이게 소리야. 잠깐. 확성하고. 누가. 방금 해보면서. 알았어요. X는 이렇게 하면 되고. 근데 O는. 오? 맞다 맞다. 이게. 100만 2천만 더. 아니. 그러면 O를 이렇게만 더. 이렇게만 해도 되고. 지금 여기서 크로원이 이기려면. 이 세 명이 합의를 해서 한 명을 뽑아. 한 명을 뽑아. 실패가 두 개 나와야 되니까. 그렇지 그렇지. 저는 한 마디만 들으면 차라리 지호를 같이 가는 게 어떨까. 어허. 나를 믿어. 믿어 지호야. 믿어. 한 번도 못 까보고 게임이 끝날 수도 있는데 믿어. 이번에 보여드릴게요. 제가 확실한 심리랄게. 저 어디에 보여줄 거야. 이렇게 해서. 손이 잘 들으세요. 손이. 승리를 위하여. 하나 둘 셋. 화이팅. 이번에는 진짜로. 승리할 거야. 오케이. 이번에 승리를 위하여. 하나 둘 셋. 승리할 거야. 여름. 승리할 거야. 승리할 거야. 승리할 거야. 승리할 거야. 승리할 거야. 하나 둘 셋. 와우! 피스타! 피스타! 맛있게 먹겠습니다. 맛있다. 4라운드는 만장일치로 성공하셨습니다. 야 그 와중에 한 명! 와! 인포스터 연장으로! 자 5라운드를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5라운드에 모험 인원은 4명입니다. 4명 모두 성공하셔야 됩니다. 7명 중에서 인포스터 세면 쿨어 4명인데 인포스터 다 빼고 다 가야 되는 거구나. 그럼 어쨌거나 이 중에 한 분은 안 가셔야 되는 거에요. 그렇죠? 너가 가야 되고 얘가 가야 되고 내가 가야 되고 이 둘 중에 한 명 가면 딱 끝! 왜 네가 가야 되냐? 왜? 따뜻한 거니까! 내가 안 가지 내가 이제 삐치지! 오케이 나 안 가! 무조건 좀! 이걸 믿어야 돼. 바로 해야 돼. 노라 님이 몇 년 친구죠? 거의 이제 17년. 어떻게 보세요 이거? 진실인 거 같습니까? 아휴... 저에게 밝힙시다. 뭘 밝힙시다. 강호는 이미 탈로 났으니까 어? 강호인님 무조건 크로원입니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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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야 야 야 트롤이다 트롤! 트롤 드렸다! 트롤이다 트롤! 트롤이라는 게 하나 더 있었어요. 응? 편집이고? 왜 강호인에게 그런 행동을 하셨죠? 전 임포스터인데 사실 좀 게임 초보거든요? 좀 실수한 것 같습니다. 갑자기? 바로 근데 왜? 웨직실드가? 우리 둘이를 진짜 확정 크로원이라고 치고 둘 중에 한 명이고 이 둘 중에 한 명인 게 확정인 거 맞지? 이거 진짜 모르겠다. 이거는 진짜 아니 대장 크로원도 나와서 이거 다 한 쪽 없지? 조슬림 좀 해봐! 좀 알려줘! 이 임포스터는 틀림없는 동북이잖아요 그죠? 말이 안 된다니까? 아 모르겠는데 걸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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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포스터 딱 3명 찍겠습니다. 1 2 3 이건 진짜예요! 던진 거야 내가 던졌는데 그거를 매직실드로 받아들인 거야 우리가 받아들인 거야 우리잖아 왜 이렇게 3명이 되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묘하게 이어져요 여기 둘 중에 누가 갈지 다수결로 3명에게 확정으로 짓고 우리 이렇게 4명 가야 돼 이렇게 4명 가야 돼 파랑, 초록, 보라 중에 뺄사랑 한 명 다수결로 고르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셋 그럼 여기서 초록이 빠지고 그치 원어로 빠져? 어? 제발 집에 가라 자 여기서 한 명 왕이 돼버렸네 뺄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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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걸었다고? 야! 진짜 네가 어떻게 걸을 수 있어? 와 진짜 힘들었다 야! 야 이 기기 이렇게 야! 야 이 기기 짓는 거야 진짜 야 이 기기야 이거 가야 돼 야 이 고인도 감옥이를 데리고 왔어야 돼요 이거 아냐 아냐 아니 바보들 아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여기서 하는 거 아 진짜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제가 잘했어야 됐는데 진짜 여기까지 왜 저런 거지? 이거 포스터인가 혹시? 모험의 성공만 실패를 OX로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자 하나 둘 셋 Q. 아냐 가면 내가 뭐가 되냐고 여러분들의 모험은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분들의 모험은 실패했습니다 아 봐봐 결과를 알 수 있네요. 야 진짜 소름낸. 와 진짜 소름낸다. 최종 발표하겠습니다. 2대3으로 임포스터 팀의 승리입니다. 임포스터 누굽니까? 뭘 아야? 나도! 이걸로 가자. 1대3. 반드신 아니고 둘 다 임포스터인데 한 명만 실패했을 수도 있다. 아 여기 있잖아. 아 여기 있잖아. 자. 가보야 가보야. 내가 왜 이렇게 가고 싶었냐. 전 이걸 성공으로 이끌려고 했습니다. 전 대장 크루원을 알기 때문이죠. 나도 되고 있었어. 이게 나는 모르는데. 대장 크루원을 지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단! 띵동! 아 왜 그런 거 같다! 지효를 같이 가는 게 어떨까? 뺐 사람! 뺐 사람! 뺐 사람! 뺐 사람! 왜 그런다고? 야! 지효!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크루웨이 진짜 어떻게 해도 좋네. 아! 아! 자 상금수 여식이 있겠습니다. 오케이! 우와! 진짜로? 가봐 얼마? 야야야야! 뭐야? 오케이! 몰아주기? 몰아주기? 지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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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겼어! 내가 이겼어! 내가 이겼어! 여러분들! 제가 이겼습니다! 2월 제돈입니다. 내가 이겼어! 내가 이겼어! 뺐 사람! 내가 이겼어! 내가 이겼어! 내가 이겼어! 내가 이겼어! 해구 crushers! 내가 이겼어! 뺐 사람! 저 ess혜!